마태복음 5장 부터 흔히들 교회에서 팔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복 그렇게 얘기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게 되요. 팔복 그러면 여덟 가지 복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면 복이 몇 가지냐? 무슨 복? 무슨 복? 무슨 복? 이렇게들 아차아차 못 생각하게 되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부터 시작하는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혹은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군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이 있나니 이런 성경구절이 여덟 개가 나온다고 해서 여덟 가지 복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팔복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 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것은 생명, 구원,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복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육적으로 자꾸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출세복, 돈복, 재복, 심지어는 무슨 복? 여복! 여자가 주주를 따른다고요. 여복이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복이라는 것도 상급이라고 하면 그 자체도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돈복, 재복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의 우상이에요. 각자의 우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우상이 무슨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생명.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을 골바로 이해하고 이 성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드디어 예수께서 무리가 큰 군중이 모여서 무리를 보시고 드디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가 없었어요. 그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모아서 열두 제자가 됐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여기 보면 입을 열어 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가르치실 때 입을 열어야 말을 하지. 뭐 그걸 또 구태어 뭐예요. 입을 연다. 이렇게 좀 입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입, 예수님의 입이라는 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면 그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를 들어서 노홍수를 어떤 분이 가르쳤는데 그거를 아주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는 심판이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걸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이 사랑이 되고 어떤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은 완전히 조건적인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나쁜 짓하고 재만이 지면 이것도 당할 줄 알아. 조심해. 이런 식으로 교훈을 줘버리면 그것은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루시되 자 이건 이제 완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배웠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특히 율법, 구약, 성경은 철저히 육적으로 배웠어. 철저히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을,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가르쳤다. 그러니까 할래도 무엇으로 가르쳤어? 그냥 복용수술이라고 가르쳤어. 이것을 할래 안하면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육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은 혁명의 시작이에요. 영적 혁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영적으로 돌리는 그래서 율법을 육적으로 보면 지키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십계명을 쫙 놓고 보면 바람 안 피면 되겠구나. 우상승배하지 말라? 우상 앞에서 절 안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지킬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무엇으로 지키는 거예요? 육적으로 또는 그냥 행동으로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 번째 가면 탐내지 마라. 탐 안 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남이 가진 그 좋은 걸 보고 침을 질질 안 흘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는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왜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은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 그 말이야. 그래서 그걸 율법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칼을 들고서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 안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냥 원수를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모욕하고 너를 학대한 원수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살인하는 것과 같다. 왜 그래요? 미워하면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 죽이려면 상대방이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 지킬 수 있어요. 천만의 말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무것도 내가 지킬 수 없는구나 나를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영적 수준은 내가 도저히 그 수준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쭉 훌프고 우상숭배 안 하면 될 거에요. 그러면 나는 다 지키만 하네? 그러면 나는 율법 다 잘 지켜서 천국 갈만 하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야.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도 주고 나는 이걸 못 지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 그러나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선지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그것을 그 성령을 받고 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그냥 죽도록 면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발표를 하면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 선지자들이 한 얘기는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멸망하도록 팽개치고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요? 마지막 선지자가 여러분이 말하는 요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판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선지자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면서 스테판도 선지자고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왜? 결국은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고 팽개치지 않고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내가 와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으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이제 뭐가 통하네. 이제 뭐가 좀 연결고리를 발견하시네요. 맞아요.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드디어 진짜로 너희들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번역이 이대로 그냥 읽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고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도록 이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중에 심령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 육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고 이 녀석은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러면 복 줄게. 그럼 복 주는 것이 뭐예요? 조건적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온 세상을 둘러보고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와. 그럼 내가 복 주지. 이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심령이 제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주신다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다 비웠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호글바글 안 맞는 그럼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 복 받기 참 힘드네. 왜 힘들어요?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다 비워야 된대. 여기서 복 받을 사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라는 인간은 욕심이란 것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것을 절실히 그렇게 인정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오?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 노력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그래서 이런 신앙을 하고 있으면 고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노아홍수도 영어성경을 보니까 확실히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sorry 했다. sorry라는 말은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sympathize 또는 pity 하나님은 그들을 pity했다. pity했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야. sorry 했다는 말도 그건 다 뭐예요? 동정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 왜 이제 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고 떠나서 죽을 테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한국말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아까 아침에 빠뜨린 거 하나 다시 보충하고 갑시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sorry 하사 마음에 그리워하시고 떠난 자들을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다 쓰려버리던 이거는 이제 반어법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걸 반어법이라고 확인해 주는 말이 바로 8절입니다. 여기서도 마음의 근심하시고 이 말 악해빠진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떠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말 그러니까 앞뒤로 여기 6절도 그렇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8절도 완전히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했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홍수로 해놓고 그러나 노아는 예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우리 조건적 육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나쁜 새끼들은 다 죽일 거지만은 미워하고 그런데 노아는 착하니까 은혜를 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번역이 아무리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게 돼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통해요. 왜 그래요? 아무리 번역이 잘못돼도 십자가를 보면 번역이 틀렸잖아. 그래서 이 번역이 틀려도 그건 인간의 실수야. 틀려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부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봐서 이 번역이 안 맞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올바로 가르쳐 주시게 돼 있다고. 제가 이걸 탁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안 맞아. 그렇죠? 노화만 차별되고 하는 거야. 나쁜 새끼도 다 지켜버리고. 그런 뜻이야.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생기를 주실 수가 없어. 이렇게 딱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국말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잡으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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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보면 그러나 노화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뭐, 착하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놈들은 다 죽고 노화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영어성경에서 우리가 영어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노화가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 눈에 뭐가 있더라? 그러나 노화는 found, 발견했다. 보았다. 뭐를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이별할 거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열받고 화가 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무 새끼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또 조건적으로 읽고 조건적으로 번역해 놓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눈에서 은혜를, 사랑을 발견했다. 이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설사하는 건가요? 그래서 영어성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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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New Kingdoms 보면 똑같이 But no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또 그 다음에 이것도 No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레이스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국말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 봐. 다른 나라 성경 일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무조건 사랑을 목사인들이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미국에서는 훨씬 부드러워요. 우리 한국보다는. 부드러운데 이렇게 번역을 잘 해 놓고도 무섭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 대세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철저했고 철저히 조건적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영어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자, 복이라는 말은 복은 영어로 또는 ing를 붙여서 blessing 이게 다 복이에요. bless 혹은 blessing 복인데 이제 blessed는 복이라는 명사도 되고 복을 주신다라는 동사로도 돼요. 근데 여기에 blessed 이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복을 받은 이 말입니다. 혹은 복을 주셨다. 혹은 복을 주셨다. God blessed me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자, 예를 들어서 God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누구에게? 나에게 예 예 예 예 예 이제 복을 주셨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말도 blessed 고 복을 받았다는 것도 blessed 그래서 blessed 이러면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럴 때 또 blessed 그래서 blessed 그러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어야 할 땐 복을 주셨다고 그 다음에 인간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뭐예요? 받은 그래서 blessed 그러면 복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복 받은 자. blessed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은 참 복 받은 사람입니다. You are so blessed You are so blessed 그렇게 blessed 하면 복 받은 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blessed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주시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심령이 이게 이제 스피릿 우리 한국말에서는 심령이라고 하는데 영입니다. 영이고 성령입니다. 영이 뭐예요? 영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나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천국 갈 때 1등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라. 이런 것은 자기는 천국 갈 만큼 영적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완전히 뻥이었어.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내가 웃겼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율법을 다시 보니까 뭐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냐?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즉, 천국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는 내가 영적으로 그 표준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표준이 어디 표준이에요? 천국 표준이고 하나님 표준이에요. 그거를 내가 드디어 성령을 받아서 깨닫고 나는 그 수준에 미칠 수가 없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나를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blessed라는 말은 복 받은 이라는 말은 성령 받은 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상급이 하나님이 자신이듯이 복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라사대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래서 복이 뭔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자꾸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 잘 벌게 해준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런 해석을 육적 해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거는 나는 근처도 못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냐. 그 목적이 뭘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서 나는 이거는 천국 갈 자격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다. 이건 깨달은 사람이거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나는 영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전혀 영적이지 않는 인간이구나. 나는 철저히 육적이구나. 아시겠죠? 이거를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산소 없으면 우리 죽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산소에 대하여 중요하게 느껴야 안 느껴요? 안 느끼지. 산소는 풍부하니까. 그냥 숨 쉬고 산소 생각은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잘 살아 있으니까. 어떤 순간이 와야 산소! 산소! 어떤 순간이 와야 돼? 제가 미국 가서 햄버거 때려 먹고 우유 마시고 치즈 막 먹고 이래 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기구가 이제 전세계에 걸렸거든. 기구가 이제 전세계에 걸려니까 어떻게 돼? 숨은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숨이 맥혀야만 산소를 찾게 돼 있어.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내가 전혀 나는 천국 갈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아야만 나를 천국 보내줄 사람을 붙잡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예수님을 안 찾아. 왜? 내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당겨서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11조 내는 게 이 교회에서 10등 이내는 될걸? 그래서 이 교회의 교인이 지금 천 명인데 10등 이내면 카트라인보다 훨씬 높을걸? 이런 사고 방식이 우리에게 지금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사람도 천국 올 수 없다. 무슨 방법밖에 없다. 내가 대신 내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어. 와! 그때 우리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는 말 우리 하나 배운 거 있잖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법을 만들면?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게 율법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내 죄가 더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모든 율법은 죄를 못 짓도록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줘서 그리고 지으면 뭐요? 지으면 벌 줘서 죽이고 벌 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회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이런 목표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참 통탄할 일인데 십계명을 여러분 도덕법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도덕법이라고 가르쳐요. 왜? 간험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하면 그냥 육적으로 지키도 지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영적인 법이라니까. 즉 우리의 마음의 왼수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은 영적 차원이지 육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은 영적 차원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적 차원의 법을 우리의 육적 차원으로 어떻게? 끌어내려 가지고 죄 지킬 수 있지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도저히 나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걸 헌신 이런 거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음을 확실히 깨닫게 돼. 그 확실히 깨달아야만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이런 육적 근성, 본성을 죽어야만 되니까. 안 죽으면 본성은 안 없어져.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해서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통이 아무리 산소통이 지금 100개가 있어. 그래도 전식 안 걸린 사람은 왜 산소통을 저렇게 많이 갖다 놨어? 그러나 전식 한 번 보여요. 산소통이 예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성령을 받고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희한한 말을 하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이지.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을 주셔가지고 순종 못하도록 가두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썼다. 저는 옛날에 이게 무슨 개소리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린지.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에요? 불순종이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니까 순종할 수가 없지.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죄 속에서 살고 있고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 사도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했겠지? 안 했겠지? 했겠죠.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게 눈을 멍청하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했으면 그 말 반드시 순종, 바울이 했을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보세요.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때는 신약이라는 게 없어. 그럼 구약은 뭐에요? 율법이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거에요.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이.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둘 때 사용한 게 뭐에요? 율법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 모 아래 가두어져 있는 거나 같아요.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었다고 말한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말이에요.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뭐에요? 매임받고 그 믿음이 개시될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갖췄다. 어디에 갖췄다? 율법 아래 갖췄다.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못 보고 있어. 믿음의 때까지만 갖췄다. 그렇죠.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벌써 어떻게? 졸업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불순종으로부터 해방되는데. 그러면 룰루랄라?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런 글로 쓴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게 진짜 복이야. 이때까지 율법, 율법, 율법. 아... 갑자기... 저게 또... 키똥찬 이쁜찬 이쁜 여자가 올 거야. 고민이야. 볼까 안 볼까. 저도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다가. 제가 참 다행히 생각하는 게 우리는 쇼핑을 못 가요. 쇼핑 가서 좋은 거 사는 백화점 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 백화점이 없어. 그런데 백화점 가면 저는 고민이야. 백화점에 이쁜 여자들이 다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다행히 백화점에 가면 제가 이쁜 여자가 쳐다보는 것을 잘 안 들켜.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성경 강의하라고 하면 이렇게 멋떨어지게 하지. 그런데 여전히... 성경 강의하라고 하면... 그래서... 그래서 성경 강의하라고 하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성령이 저한테 뭐라 그러게... 성령이 그만 봐라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그만 봐라 말 안 해요. 안 하고 뭐라 그러게... 네가 생각해도 한심하지?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상구 박사하러 폼 잡지마. 다 같은 하나님 표준에 절대로 미칠 수 없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성령이 영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수준에 미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됐느냐? 복을 하나님이... 즉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나는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진리를 잡아요. 고민을 안 하면 산소가 아직도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욕도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절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복 받은 자는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걱정 마. 왜? 천국이 너같은 놈을 위하여 있는 거야. 천국이 저의 그들꺼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셔서 천국은 나의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만큼 깨닫고 보면 이 성경만큼 멋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끝내주는 얘기야. 이것은 이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야 이제 사절이 말이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욕심을 다 비운 사람이다. 이래 놓으면 사절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애통할 일이 뭐 있어요? 왜 애통해? 애통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통하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 이미. 왜? 아, 나는 뭐예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를 애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애통할 이유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 이 교회 안에서 나 정도 되면 괜찮다고. 그런데 진짜 성령을 받아서 나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를 애통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상구야, 천국이 네 건데 이제 애통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박사님 나는 이렇게 내가 좀 변하려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제가 어떡합니까? 그거를 깨닫고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에게라도 털어놓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은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만큼 뭐예요? 자기 자신을 더 확실히 철저히 죄인이란 것을 보게 된 영적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죄 아래 가두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서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었던 이유는 여기 이는 그랬잖아요. 가두었으니 그 이유는 뭐라고?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줘서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가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두어졌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달으면 이렇게 아직도 제가 편하지 않고 이렇게 부족하면 무슨 죄주로 구원할 천국을 가지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부분은 첫 단계에요. 이 첫 단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둘째 단계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런 고민이라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법 천국 가실려면 이것밖에 없죠? 이게 뭐게?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은혜야.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율법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은 너의 것이다. 이제 너무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진땀 흘리지 말고 나에게 네가 진 모든 짐을 어떻게 맡겨라. 내가 너를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이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식이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 복음.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들의 영적으로 가난함 그리고 그것을 애통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4절까지 오늘 했습니다. 계속 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속절 없는, 변할 수 없는, 죽어야만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육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 우리끼리 평가할 때는 다들 정상적인 인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적인 율법은 그것을 사형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미 죄 아래 가두어진 상태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두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드디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당연히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생기가 되어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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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